안녕하세요. 저는 최민정입니다.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제가 음악을 통해서 꿈이 생겨서 꿈이 있다 보니까 삶에 대한 목표도 생기고요. 그래서 열정도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마인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르는요. Jazz이고요.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Ray Charles입니다. 좋아하게 된 이유가 아마 Ray Charles님 덕분에 제가 Hit the Road Jack라는 노래를 처음 들어봤는데요. 들어보니까 Jazz를 더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입학 경위는요. 제가 일단 필리핀에서 16년 동안 살다 와서요. 한국 학교를 한 번도 안 다녀봤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한국 학교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싶어서 입학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생긴 과가 트렌드 비트 보컬이어가지고 그거를 관심을 끌게 돼서 입학하게 됐습니다. 일단 트렌드 비트 보컬의 장점과 트렌드 비트 보컬은 R&B 창법으로 다양한 리듬 비트 위에 자신만의 멜로디를 창작을 할 수 있는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요. 일단 스텔라라는 제 영어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기억에 남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이상 최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